엄청 밑으로 하셨나 봐요. 우리 해설자님도. 오늘 이렇게 다양한 분들과 게임 같이 즐기면서 또 해설도 할 수 있어서 너무 즐거웠고 굉장히 뜻깊었던 하루였던 것 같습니다. 마지막으로 우리 최연석 셰프님. 굉장히 프로게임업을 나오셔서 진짜 레전드리 실력을 갖고 계시더라고요. 어마어마하시더라고요. 확실히 붙어보니까 오늘부터 좀 더 웃는 표정으로 게임을 더 재미있게 즐길 수 있을 것 같고요. 좋습니다. 하여튼 나와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리고 앞으로도 즐거운 게임 라이프 즐기시길 바라겠습니다. 다음 주에도 우리들의 게임은 계속됩니다. 핀인업 게임! 핀인업 게임! 걸그룹 걸그룹 왔습니다. 프로미스 나인 지원입니다. 나경입니다. 진짜 오랜만이다 이거. 상금으로만 한 2억 중 세계 1위 맞는데. 야! 야야! 어떻게만 보이냐? 어떻게만 보이냐? 어떻게! 어? 잠깐만! 좋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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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좋아. 야 뭐야 문호둔 별거 아니래!